네 웅달님 어저께 저랑 비트코인 가격 많이 떨어진다고 영상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기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저희가 진짜 며칠 전에만 방송했던 게 9천 깨지고 8천 5백 깨지고 8천도 깨졌다. 맞아요. 그래서 한 7천 9천 7천 9백 7천 8백 그렇게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같이 힘내면서 비트코인 사 모아갑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달러로는 5만 6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야 갑자기 지금 그래프가 급등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저도 폰을 좀 켜봐야겠습니다. 와 지금 6만 천이 넘었어요. 이야 이거 이거 웅달님이 얘기했던 그 급등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 먼저 드려보면은 이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렵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매크로 이슈 금리가 어떻고 FOMC가 어떻고 비트코인 ETF 유출이 어떻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락할 때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 나와도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그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그렇다고 했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신 매수해라. 네. 일정량 매일 매수하면서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며칠 치를 더 사는 그런 전략을 유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고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를 늘려야 된다. 맞아요. 개수가 핵심이었죠. 테슬라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하루 만에 15% 급등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하루 사이에 25조가 늘었다.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서 과거 세 차례 방감기 이후에 갑자기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서 타이밍 재지 말고 꾸준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먼저 제 계좌부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보다 이제 지금 더 올랐겠죠. 지금 6만 천을 뚫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5월 3일입니다. 이거 잘 고치질 못했는데 9.12%에서 13.59%까지가 올랐어요. 계좌가 한 700만 원이 올라버렸죠. 맞아요. 어저께 이거 저랑 찍으면서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몇백 천만 원 금방 오르죠.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납니다. 하루 만에 70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수익 실현은 안 했지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하루 만에 수백만 원 그리고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이 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보면 개수가 한 0.44개가 벌써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2%까지 가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한 6, 7천 될 것 같은데요. 여기요. 42%가 수량이 거의 늘었으니까. 그렇죠. 4분의 1이 더 늘고 6천만 원 갈 것 같은데요. 평가손이. 4월 8일 수익률 간다면. 그러니까요. 똑같은 수익률인데 이렇게 늘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또 여기서 폭락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시적 반등이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기뻐서 너무 몰빵하면 안 돼. 그렇죠. 지금 진짜 기다리던 왔다 하면서 갑자기 1억 타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항상 디폴트. 그렇죠. 마음의 평정심. 스테이 험블.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테이 험블. 스택. 사토시. 항상 겸손하게 평정심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사토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야기했던 대로 앞으로 또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막 올랐다가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기분이 많이 상하고 멘탈이 흔들렸잖아요. 이걸 잘 기억해서 지금 막 또 다시 오른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다시 20% 30%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과거의 그런 투자에서 뭔가 실수를 범했거나 멘탈적으로 힘들었다면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다시 겪지 않겠다. 아니면 그 고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또 급락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신미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보면 이게 내년 한 6월에서 한 3분기까지는 계속 상승장이거든요. 물론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한 1년 이상 상승장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딩하면 안 된다 또.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모아가기만 할 거다.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조금 전에 그 이미지에 나왔던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우리 강한국 작가님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면서 이게 하락장인지 조정장인지를 판단을 하셨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안 깨졌거든요. 이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팔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려가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처럼 또 이러다 정말 급등하면 지금 판매하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달러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로 봐야 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그 121선 위에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부 그러니까 강한국 작가님의 또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란가요? 맞습니다. 그런 책들도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 나왔나요?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 단기적으로 투자자 주의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JP모건은 항상 저렇게 금, 은 조심하라고 자기들이 사먹으던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27만 개 갖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637개 줄었다. 지금까지 늘기만 했으니까 줄었다. 이게 변화량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악재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수도 사기만 하던 애들이 팔았어. 그런데 오늘 뉴스 보세요. 오늘 주가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와서 오늘 팔아야겠다. 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탠다드 차타드는 1억 5천까지인가 간다고 했다가 1억 밑으로인가 떨어진다고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하락을 했으니까 얼추 또 그게 맞은 것 같잖아요. 그것도 운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디폴트는 우리가 타이밍을 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더리움까지는 조금 사는 거를 매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고 네.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디트코인 아직 정고점 6만 9천 달러 가려면 아직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폭발적 상승이 나온단 말이죠. 과거 패턴을 비교했을 때 네. 우리가 이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백훈종 이사님 요즘 이분 나오시면 유튜브 뜨거웠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조회수 좋고 그 새로운 시각이 정말 신선하다고 기승전 상승 아니다. 네. 이분이 엄청 엘리트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국제학교 나오시고 중국에서 국제학교 나오셔서 중국어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홍콩 ETF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홍콩 또 갔다고 하셔서 자주 가시는데요. 자주 가세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자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많은 자산운용사들 스타트업들 만나가지고 그 생생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네. 거기 나오셨어요. 경영학과 야, 일리투십니다. 중국 G1, G2 국가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를 저희 고래동 공부랑 함께 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1주차 비트코인 기초 2에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이 코인하고 네트워크가 또 다르대요. 아, 그래요? 이게 다 틀린 건가요? 이거 조기가 이런 엄청난 디테일의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실제 이 샌드뱅크 이사님으로서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코인과 네트워크에 이런 코딩할 때 상품 진입을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런 것도 배우고요. 블록체인 기술적 기반 펀더멘탈적인 역사적 배경 알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마이닝 반감기는 왜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느냐 그리고 파워로우 이론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이루는 이론을 파워로우 이론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거 로그지수 함수 이론 저 오늘 강의 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 여러분 보셨으면 꼭 한 번 강의 들어오고 계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그리고 비트코인의 리스크 사토시 나카모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00만 개 보유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 장점, 단점, 리스크와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웁니다. 3주에 걸쳐서 배우는데 2주 차에는 되게 또 실천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이거 댓글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디 가입해야 되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댓글이.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또 선택하는 거 외국 바이넌스를 선택할 것이냐 비트맥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업비트 코인은 다양하잖아요. 또 한국과 미국 거래소 또 다른 해외 거래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실제 구매 절차 또 비트코인을 월렛에 보관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이거 봉현이 형님이 맨날 찍으면 댓글에 달리잖아요. 나도 알겠는데 나 방법 좀 알려달라고 맞아요. 이거를 이번에 하나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네. 게다가 고급 보안 기술 사례까지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주 차 비트코인 투자 전략 굉장히 또 실용적이죠. DCA 해주시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시뮬레이션도 보여주시고 네. 회사렘의 교운도 알려주시고 온체인지표 다양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MVRB 이런 거 있죠. 네.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의 비율 이런 것들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거 되게 신박하지 않습니까? 고점을 포착할 수 있는 질문들 언제쯤 풀어야겠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3주에 배우고요. 3주 차에 걸쳐서 이 강의가 거의 다 2시간 3시간짜리거든요. 거의 8시간 10시간짜리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라이브 질문 강연도 가질 거예요. 어? 내가 궁금한 거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2시간 이상 해주실 거예요. 줌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강의 신청 링크도 첫 댓글로 고정할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시면 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고점 6만 9천 넘기 전에 꼭 한 번 다 지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하라고 한다고 막 흔들리는 분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꼭 한 번 공부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어제 영상 방송하면서 팽돌이님 책 한 구절 인용할 때 팽돌이님은 그랬잖아요. 쇼핑 중독 떨어질 때가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그 정도 내공에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저도 웅달님 너무 좋은 게 저도 약간 천기누설 조금 아 천기누설까지 약간 스포를 좀 하자면 네. 오늘 제가 백훈종 이사님을 사실 웅달 책방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두 가지 지금 홍콩 싱가포르 이쪽이 그 잘 가지고 하시고 인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백훈종 이사님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 중국에 이제 부유한 부자들의 돈 우리 막 그런 얘기했죠. 중국 ETF 통과되면 홍콩에 이제 막 중국인 부자들 돈이 쏟아진다. 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백훈종 이사님은 얼마 전에 홍콩 가셔서 물어봤대요. 그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퍼스널 자산관리사들 오 중국 부자들 요즘 비트코인 ETF 홍콩 ETF에 관심이 있니? 했더니 우리 예상과 달리 그냥 중립 아주 관심이 있지도 않고 관심 없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자산관리사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6개월 9개월 지나면 이제 중국 자산가들의 돈을 자산관리사들이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먼저 검증하고 이런 현지 정보도 말씀해 주셨고요. 맞아요. 그런 강의들 그런 내용들을 또 강의에서 녹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찐 정보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추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그 다음에 이제 책 속의 한 구절 오늘도 이거 하나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이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그 팽돌이님께서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로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은퇴한 치과에 사신데 책에 이제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오늘 자란 투자가 내일은 망이고 오늘 차 한 대가 생겼다가 내일 차 한 대가 없어지고 정말 변동성이 극대화된 초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도 읽고 강의도 들으면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 또 강조하시는 게 다행히 잡코인에 물을 타지 않고 이더리움에 물을 탄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 과정을 알고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네. 그런데 한 번 견디고 나면 그만큼 단단해진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를 하되 비중을 좀 가져가되 한 10에 한 80% 한 20%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알트에 투자하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 끔찍했던 하락장은 알고는 다시 못 버틸 것 같다. 정말 고통스러우셨나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투자는 정말 어렵고도 쉬운 것이다. 이거잖아요. 떨어질 때는 힘들고 올라갈 땐 기쁘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당장 더 사고 싶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 보세요.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보니 지금의 변동성은 우습다. 우습다. 25% 별거 아니네. 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 맞아요. 얘기할 때 저희가 23.6%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40% 50% 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방감비 기간 동안. 맞아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23.6%는 사실 우수한 거죠. 지금은 오히려 투자가 편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코인을 팔지만 않는다면 수익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공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갖추실 수 일단 있기 때문에 팽더리님도 처음 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소스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동 공부와 함께하는 백훈종 이사님의 강연 또는 팽돌이님과 호필님께서 공주하신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이런 책과 영상들을 통해서 꼭 힘 받으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온갖님 이 화면은 뭔가요? 아, 네. 이 화면도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고려동 공부 백훈종 이사님 강연 외에 저희가 월마다 진행하는 강연이 있어요. 5월에는 팽돌이 작가님하고 호필 작가님이 오십니다. 오... 두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이 오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링크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양하게 비교해보시고 두 개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되고 책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 지금은 뭐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접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까 그중에서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웅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편이! 마무리 인사 뭐? 네. 아닙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격을 또 봤더니 6만 1,500까지 올라갔어요. 6만 1,500? 아니, 이거 마무리 인사 하셔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저희가 평정심을 지켜야 돼. 맞아요. 저는 참고로 그 어제 7,800만 원 떨어질 때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더 샀습니다. 그때. 너무 잘하셨네요. 여러분도 지금 급등하는 장에 평정심 웅달린 말대로 지키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그게 DCA 정립식 분압일 수 했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첨언하면 저는 올라갈 때도 사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사더라도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만 살고 올라갈 땐 사지 마라. 이런 법칙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만약 20% 올라가는데 지금 5% 올랐을 때 사변 15% 더 올라가면 이득이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판단인데 너무 몰빵하면 안 된다. 몰빵하면 안 된다. 신민철 작가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몰빵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달 색방의 주인이신 응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